마지막 때나 인성 바로 저기 껴야 돼요. 왜냐하면 나는 조금 급하게 점을 봐가지고 앉자마자 막 얘기를 터는 성격이라서 우리 할머니도 전라도뿐이라고.. 근데 하여튼 우리 언니가 이제 오는데 할머니는 그래 얘는 부족한 게 하나 없고 어찌 보면은 겉보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참 남자가 더 귀엽대야. 그래서 만나는 것들마다 뭔가 한 가지의 하자들이 있다든지 조금 이제 좀 내가 마음을 열어라고 할만하면 꼭 그러면은 꼭 이상하게 또 끼가 많은 사람이 된다든지 뭔가 이상하게 인간으로 치는 일이 너무 많아. 어 일적으로는 본인은 솔직히 그렇게 막 걱정할 게 없다. 왜냐하면은 미안하지만 일복이 많아서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은 자꾸 신뢰를 하고 왜냐하면 성질이 화끈하고 여자지만 화끈한 성질이고 어 여자지만 여장부야 어 천상 여자 같은 거를 꿈꾸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본인이 좀 강하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. 그죠 어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천상 여잔데 응? 근데 내가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천상 남자야. 안 그래요? 맞아요. 대포도 누구보다 못지않아. 확 질러 제끼는 게 있고. 승질도 벼락 같을 때가 있어. 어 곱게 앉아가지고 도도한 척하지만은 우리 언니와는 말 한마디 딱 해가지고 내 승질에 딱 꼬여들면은 따따따따다닥 누구도 못 말려. 본인 말을. 그지않아? 왜냐하면 이치에 맞춰. 딱딱딱딱딱 맞춰. 이빨도 안 들어가게 얘기를 해버리거든. 너무 잘나서 남자가 그런가? 좀 그래. 어?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 어 한 번 갔다 온 건 아니죠? 갔다 왔어? 그랬으니까 더 꼬여드는 거야. 아이 천천히 가버리지. 어. 왜냐면 속을 썩여. 남자들이. 내 옆에 오면. 그지않아요? 어. 그리고 본인도 끼가 있어가지고 도화살이 있다는 거야. 나도 모르는 향기를 품고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와도 어? 자꾸 꼬여는 들어. 벌떼들이. 그치? 그 쓱대겹는 벌떼들. 어. 그리고 이상하게 꼭 옆에 꼬리 달고 오는 것들 아니면 좀 괜찮은 것들은. 그치않아? 옆에 임자가 있다는 얘기여. 그런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어. 넘실거리고. 그러니까 참 내께 없다. 어? 옛날로 따지면 원래는 이런 말 미안하지. 본인이 첩사 죽어던. 어. 내가 생년월일도 모르지만. 할머니가 볼 때 영어로 볼 땐 그래.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와서 그 사람이 평생 가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. 어. 그러니까. 음. 일을. 뭐 일에 명예를 먹을래. 어? 뭐 남자를 옆에 둘래. 라고 했을 때는 올해는 그냥 명예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. 아시겠지? 음. 결혼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실패 못할 거 없고. 음. 음. 그리고 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겠어. 할머니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. 우리 언니야 연애사가. 음. 되게 복잡해 보여. 어. 그래서 뭔가 그 한 길을 갖고 한 줄로 가서 그 사람을 딱 찜어 찜콩해갖고 가라 얘기하려니까 뭔가 어. 개운치가 않은 거지. 지금. 관계가. 그래 보인대. 음.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걸로 본인 구설을 이룰 수 있으니까. 구설은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. 좀 그런 거 단돌이 잘 하셔. 네. 음. 음. 이런 얘기하면 본인만 다 알아듣는 얘기야. 그치? 그러니까 다 알 거야. 네. 음. 그렇게 하시고. 음. 일은 건들지 마. 그냥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고. 뭐 일은 문제가 없어. 본인한테 문제 크게 될 거 없고. 그냥 이대로 가면 되고. 본인이 물리고 어쩌고 뭐 지겹고 할지 몰라도 그대로 가. 음. 알겠죠? 음. 그냥 남자만. 음. 우리 언니야는 또 만약에 좀 사람이 생겨서 정말 정식으로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 생기던 아니면 정말 좀 누구한테 소개를 봐. 좀 괜찮은 사람이든 얘기가 나오고 떠나면 궁합을 꼭 좀 봐. 어? 네. 알겠어요? 네. 음. 자. 궁금한 거 있어요? 뭐 다 말씀해 주시고요. 그치? 어. 그래. 언니는 그것밖에 볼 게 없어.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. 어. 왜냐하면 뭔가 개운치가 않아. 사람 만날 때마다 그래. 다 마음에 안 들어요. 음. 양이 안 차. 양이도 안 차지만 하여튼 다 괜찮다. 꼭 한 가지 눈에 보여. 그치? 본인도 예민하고 직감이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은근히 까다로워. 어?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 참 고르고 고르는데 참 고르고 고르다가 꼭 이상하게 뭔가 부족해. 어.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언니와는 다른 건 다 괜찮아. 본인이 뭐 대포도 있고 시원시원하거든. 어?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는 되게 우상해요. 본인 스타일이.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한테는 본인이 자꾸 약점을 잡히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. 이상하게 역전돼. 처음엔 지네들이 어. 이래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건 역전돼서 내가 비유 맞추고 있는 형국이가 짜증나 죽겠어. 별것도 아닌데. 그치? 응.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딱 하나 고가 안 풀리는 게 남자. 그거 한번 풀러와. 응? 그래야지 사람이 좀 괜찮지. 그치? 응. 어쨌든 평생 혼자 못 사니까. 응. 아휴 첫사람부터 꼬였어. 본인은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니께. 네.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